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관리가 허술해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국정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중앙선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보안점검을 한 결과 선거인명부 시스템, 개표 시스템, 사전투표 시스템 등에서 해킹 대응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국정원은 투표 시스템과 관련해 유권자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으로 선관이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데다 접속 권한과 개정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.